서울 이경주 게이트 열리고 출발합니다. 서울 이경주 1호 경마, 박찬 이경주입니다. 결국 첫 번째 찍어먹기 승부가 들어갑니다. 10번만 한센 브레이싱 마체는 좀 왜소하지만 근성이 있는 맛비리고 현장에서 이파이로 지금 나오고 있네요. 10번 한센 브레이싱을 놓고 찍어먹기가 들어갑니다. 주력으로 한 방 찍어먹는 하나짜리 직전 경기 선행가서 나름 버텼는데 이번 경기 외곽에 따라가도 되는 9번만 캔버스 앵고를 노립니다. 쌍복식 10번 9번 10번 9번 주력에 1번 두 마리의 다툼 9번 캔버스 앵고 10번 한센 브레이싱을 조금씩 넘어서면서 9번 캔버스 앵고 10번 한센 브레이싱 이 두 마리의 선두권 다툼 게이트 열리고 출발합니다. 서울 육경주 1회 경마 4편 육경주입니다. 3번만 마이티아미 뭐 승군전이지만 대가리 인정해야 되겠습니다. 직전 경기도 워낙 여유로운 걸음이었는데요. 자 쌍복 대가리 놓고요. 자 주력 한방은 자 유수관으로 딱 바꿔놓고 타임을 재고 있습니다. 8번 우주의 범 자 요번 경주 때리면 가능한 마필 38 광땡이에요. 쌍복킥 3번 8번 3번 8번 주력에 6번 3번 마이티아미 걸음이 더욱더 빨라지고 있습니다. 3번 마이티아미 그리고 2위권 접전이었습니다. 경결이 1110m 7경주 그네일 제주 7경주입니다. 8번만 장타군주가 어지간하면 1자리는 들어올 것 같습니다. 외곽에서 빠르게 앞선 경제 펼칠 8번 장타군주는 대가리로요. 주력한 방 7주 공백은 좀 있습니다만 공백 이후 두 번째 경주 자 외곽 상입 경제 펼칠 10번만 전농 미래의 완장입니다. 자 쌍복 7번 10번 7번 10번 10번 전농 미래의 바깥쪽 용키가 돋비면서 10번이 안쪽 9번과 2위 싸움을 펼칩니다. 8번 10번 9번 앞서면서 결선을 통합합니다. 경주리 900m 제주 3경주 금요일 제주 3경주입니다. 자 오늘 제주교차 첫 번째 승부입니다. 자 2번 9번 100길이 맞고는 날린다. 말씀을 드렸죠. 자 놓고 때리는 달러 박스의 상승식 북승식 대가리 자 바로 1번만 평균기가 직전 경기는 공대 이후에 나와서 좀 버벅 됐고요. 자 안쪽에서 선행까지 쏘고 나갈 수 있는 그런 마틸이라고 봅니다. 주력 탐방 2번마 지난 파도에 때립니다. 쌍복식 1번 2번 1번 2번 주력에 10번 남교로 쓰면서 2번 지난 파도가 단독 선두리 이끌고 있고 1번 앞서고 있고 1번 10번 2위와 3위로 2번 1번 10번 앞서면서 변선 투각 출발합니다. 부산 경남 오경주 금요일이 부산 오경주입니다. 첫 번째 메인승부입니다. 자 5번마 벌마 엔젤 쌍복 배가리는 높고요. 자 안쪽에 조창욱이 오늘 또 열심히 타고 배당 하나 냈는데요. 1번마 오션 원탑 1번 게이트 배당도 좋고요. 자 쌍복식 5번 배가리에 1번 자 쌍복식 5번 배가리에 1번 2위 싸움에서 1번 오션 원탑과 안쪽에 1번 블루선더 2마리에 2위 싸움 5번 벌마 엔젤은 선두구 쳤고 1번 오션 원탑 2번 블루선더 경절이 1200m 금요 제주경마 마지막 경주 8경주 금요일 제주 8경주입니다. 메인승부 자 1번 5번 6번 자 이번 경주 직전 경주 공백 이후에 나와서 외가구를 밀려들면서 아쉬움을 남겼던 자 6번만 태광건 자 요놈은 쌍승식 독승식 세 가지로 놓고요. 6번 배가리에 7번 8번 6번 배가리에 7번 8번 선두는 7번 미래양입니다. 10번 6번 2마리에 막판이 24 바깥쪽 6번 태양근이 2위까지 7번 6번 10번 앞서면서 결선 도망 게이트 열리고 출발합니다. 서울의 일경준 과천 1경기입니다. 100원 경기 직전에 대비전에서 잡고 늘어졌던 7번만 대질러시 초반부터 강공으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7번 대질러시를 쌍복 대가리로 놓고 4번만 칸루트에 한 반입니다. 쌍복식 7번 4번 7번 4번 주력에 5번 3위권 헌전 5번 러닝 아티스트가 조금 앞서 있습니다. 4번 칸루트 여유롭게 결승선 통과했습니다. 그리고 7번 대질러시 1 1 2 2 2 2 2 2 2 2 2